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만큼 외출하실 땐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북부적의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부적의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산간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시정도 양호해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지역은 종일 24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 내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해상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뿌연 박무나 안개가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